자 현빈 선수가 오늘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포수로서도 활약을 해야되는 현빈 선수인데 원 버런 스트라이크 강광수연! 자 내안을 빨리 가기 직전인데요 일확인이었습니다! 자 석진점! 자 선채 뽑아내는 대한민국 1대1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현빈 선수 재채있네요 예 큰 스윙하지 않고 컨택을 하면서 갖다 맞추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그렇습니다 자 어머님들의 힘을 느껴주고 보십시오 자 출발이 상당히 산뜻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수행 능력 이런게 역대팀 가운데 가장 강한 팀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퍼시픽 예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우리 대한민국의 장단점이 좀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 파워면선서는 좀 예년과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어려졌기 때문에 몇 개월 어려졌지 않습니까? 그런 걸로 해서 파워가 떨어졌지만 작전 수행 능력 바로 이렇군요! 아하 파울 모리 이쪽에 파울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감사합니다.